Q&A 특강 강봉균의 똑똑똑 한국지리의 강봉균 선생님입니다. 한반도의 형성과정 포기할래요. 처음에 한국지리를 배울 때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지에 불타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대단원 1단원이 끝나고 난 다음 대단원 2, 지형단원을 배울 때에는 다들 쓰디쓴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국지리 과목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바로 한반도의 형성과정 때문입니다. 수학과 과학이 싫어서 문과를 선택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시원생대, 지향사, 융기, 칭강이라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변성암, 편마암, 각종 암성만 해도 끊이지 않고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반도의 형성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한문항 정도는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답은 포기할 수 없다. 아니, 포기하면 한국지리라는 과목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한반도의 형성과정은 해마다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해마다 무조건 출제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포기를 하면 될까요? 이 내용도 어려워서 포기, 저 내용도 어려워서 포기, 그렇게 하나씩 포기하다 보면 정작 내 머릿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얼마나 될까요? 화산지형이나 카르스트 지형은 해마다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 내용임에도 우리는 백두산, 개마고원, 철원용암대지, 울릉도, 제주도 등 모든 내용을 다 꼼꼼하게 학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해마다 무조건 출제가 되는 한반도의 형성과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한국지리는 여러 단원의 내용들이 분절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형성과정에서 학습한 암석은 산지 지형에서 다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변성암은 풍화를 받아 토산을 형성하고 화강암은 풍화를 받아 석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석회암은 용식작용을 받아 카르스트 지형을 형성합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형성과정이라는 하나의 내용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 다른 지형 단원의 내용들까지도 쉽사리 공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형성과정,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체구조에 해당하는 지계, 지향사, 경상분지의 의미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용어를 파악할 때는 마구잡이 식으로 암기를 해서는 오래 기억할 수 없죠. 무엇보다 한자어의 의미를 알고 용어를 파악하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계에서 지는 땅지, 괴는 덩어리 괴입니다. 금덩어리를 금괴라고 하죠. 그래서 지계는 땅덩어리를 말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땅덩어리가 아니라 안정된 땅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체구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지체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해저에서 퇴적이 이뤄진 지향사입니다. 평남지향사와 목천지향사는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이 분포하죠. 지계를 안정된 땅덩어리라고 하는 이유는 지향사와 달리 바다에 침강하는 일 없이 오랜 기간 안정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상분지는 중생대의 대규모의 호수였습니다. 이처럼 지계, 지향사, 경상분지가 어느 지질시대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학습해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 지향사에는 석회암과 무연탄이 분포하는 만큼 지향사의 위치만큼은 지도에서 명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지체구조를 하나의 지도로 파악해 두어야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지질구조를 각각 제시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대의 지질구조에 해당하는지를 맞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체구조에 해당하는 지계, 지향사, 경상분지의 의미를 파악하였다면,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지질계통과 주요 지갑변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반도의 형성과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지질계통과 지갑변동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 암기만을 반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질계통은 석회암이 쌓인 조선누층군, 공룡화석이 분포하는 경상누층군처럼 지층을 말합니다. 지갑변동은 땅이 융기하거나 침강하거나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지질계통과 지갑변동의 차이를 구분했다면,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지질계통과 주요 지갑변동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시원생대에서는 안정된 땅 덩어리인 지개를 기억해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암석의 성격이 변화한 변성암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생대에서는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각각의 지층 중 형성시기가 이른 지층과 형성시기가 늦은 지층을 구분해야 하죠. 그리고 각각의 지층에 분포하는 암석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조선누층군에는 석회암이, 평안누층군에는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한반도의 형성과정을 공부할 때에는 무엇보다 무조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과 반면에 알아두지 않아도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층이나 불국사 변동은 실제 기출문제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시대에서 발생한 주요 지각변동이 산지지형이나 하천지형 등 다른 지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중생대의 송림 변동으로 랴오둥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형성되었으며 대보조산운동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형성되었죠. 이후 지질구조선을 따라 하천이 흐르고 하천의 침식의 남은 부분이 바로 2차 산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생대 제3기 경동석 요곡 운동에 의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이 형성되었다는 것, 그리고 융기에 의한 여러 지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각 지질시대의 지질계통과 주요 지각변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고르기입니다. 단숨에 모든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내용은 분명히 어려운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형 단원의 내용간도 연결된 만큼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 번 이해하고 나서 숨을 고르고 나서 또다시 한 번 지도와 표를 보고 그리고 또 봐주세요. 쉽게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한반도의 형성과정은 여러 지형 단원의 내용과 석탄분포처럼 자원 등 다른 단원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한반도의 형성과정은 여러 단원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한반도의 형성과정을 충분히 학습했다면 다른 단원의 내용을 하나의 내용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정리해 주세요. 예를 들어 고생대 조선누춘군의 석회암을 카르스트지형과 연결해야 하고 고생대 평안누춘군의 무연탄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해 그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 이처럼 한반도의 형성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1년 동안 배우는 여러 단원의 내용을 하나의 내용으로 통합해 두는 것이 마지막 미션이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